3교시에는 미국 주식의 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함께했습니다. 홍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오늘도 역시 3대 지수 역대 최고가. 그때 본부장님이 최고 기록이 몇 번이라고 하셨죠? 거의 다 60번. 60번. 60번인데 1일 7번이 최고 기록입니다. 1995년. 77번이. 네 1일 7번이니까. 17번을 깰 수 있겠습니까? 17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내기 하시겠습니까?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저는 넘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두 달 남았거든요. 아주 열심히 달려가야지만 기록을 깰 수 있다. 60일 중에 두 달이면 실제 영업일은 한 40일일 텐데. 40일이죠. 17번을 넘으려면 최소 5일에 한 번은 넘어져야 합니다. 넘어와야 되는 기록을.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12월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1995년 기록은 저는 깰 걸로 보는데 제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이미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좀 헤드에서 넘어간다는 정도로 강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60번도 어디입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드문 케이스니까. 어제도 3대 수수가 이틀 연속 4단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주인공은 역시 테슬라가 가장 일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악재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악재가 있습니까? 혹시 주시 보유하고 계십니까? 네? 주시 테슬라는 항상 제가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그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의아한 어떤 내용인데 지난번 렌트카 업체의 허치가 10만 대를 구매했다라는 기사 때문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테슬라 외에도 전기차의 이름만 갖고 있으면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한 일도를 했는데요. 이 계약이 아직까지 성사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오랜만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하는 바람에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사가 안 된 계약으로 주가 올리면 사기 아니면 사기? 그렇죠. 그렇죠. 딱 정확히 시작하셨는데. 이거 중권거래위원서 SEC 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테슬라 없으십니까? 없기 때문에 크게 말하는 거죠. 13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리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13조로구나. 그럴 수도 있죠. 테슬라가. 제가 한번 비방하고 나서 상당한 그런 장구석은. 테슬라 2천불 응원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좀 이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행 관련 주가 다시 한번 음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진짜 상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동안 잠자던 중소군주가 깨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세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위드 코로나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사실은 그냥 우리가 같이 살아갈 병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런 바람이 불어서 약간 여행을 꿈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 올라와 종목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같이 좀 보시면서 하루를 보시면 아마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S&P 500 지수가 60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1995년에 77번의 기록을 깰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77번. 우리 축하님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75번 정도 하지 않을까요? 자막을 넣어주십시오. 우리 축하님은 시작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부정적이 아니라 75번 정도에서 멈출 것 같다는 거죠. 두 번 모자라는 걸로? 두 번 정도에 살짝 모자라지 않을까. 살짝 모자라는 걸로? 그러면 한 두 번 세 번 정도? 두 번 세 번. 넘기는데 75번 정도 힘들 것 같은. 저는 78번 이상. 78번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어떻게 뭐 하시겠습니까? 알밤. 알밤이요? 아니요. 나이가 있으니까 알밤은 좀 그렇고. 제가 형님의 알밤을 때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 예. 제가 저는 때리고. 맞을 때는 제가 형님이다 얘기하면 안 맞는 걸로 저는. 그러기가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예. 예.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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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론 머스크 허치. 손속의 자비 없이. 알겠습니다. 10만 대 계약이 직접 일론 머스크 한 말입니다. 성사까지 안 됐다라고 하면서 주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월 25일 날 보도된 것과 너무 틀린 얘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날은 잘 됐는데 일각이 들은 얘기 나옵니다. 아니 왜 이거 지금 얘기가 아니야. 그러게요. 다 올려놓고. 다 올려놓고. 지금 7일 동안 올라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 혹시 가만히 있어. 왜 알고도 모른 척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CNBC가 이 기사를 접하고 나자마자 회사 쪽에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했더니 둘 다 아직까지 묵묵부담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유수로 시가총액이 150조어치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곁다리 곁까지 친다고 그러면 더 올라간 거죠. 루시도 올라가고. 루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허치 CEO가 수개월 전부터 테슬라 논의 중에 있다. 그다음에 우리는 훌륭한 관계다고 했지. 10만 대라는 얘기 한 적도 없고. 뭔가 계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디선가 누군가 흘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누가 흘렸는지 찾고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 거의 이런 거 못 찾지 않습니까.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직 사실 관계가 밝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게 아마 없는 걸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만 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주가 올리는 거에 일조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나왔던 슈퍼차제에 대한 공동 가치 이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늘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많이 만들고 있다. 업소 못 팔고 있다라든지. 또 한 가지는 소프트해야 하는 부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게 견치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게 결정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8%가 오르더니 아까 보니까 한 5% 정도 밀리고 있는 거죠?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이게 만약에 번복되지 않는 한은 약간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각오를 하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냐 하면 저는 팔지는 말자. 그냥 상황을 보자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쨌거나 하락은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곁다리 기업들도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요. 카지노, 라스베가스 샌즈, 시저스, MGM 리조트, 펜내셔널 게이밍 같은 격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굉장히 능력이 오시는데 이 회사 좋아하시는 건 압니다만 너무 티를 내지 마시는 것 같아요. 손을 객관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작 아닐까요? 본부장님. 시작이요? 저는 이런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미. 물론 이제 약간의 델타 변이 때문에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완벽한 사실은 언제 정확하게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서히 이런 여행 관련주 혹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움직일 때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모든 게 다 완화되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어차피하나 카지노가 움직였고요. 크루즈가 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북킹홀딩스, 이스피라 같은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여행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호텔까지 힐튼호텔, 메리호텔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랜만에 항공주가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카지노, 크루즈, OTA, 여행 사이트, 항공, 호텔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오랜만에 여행 관련주가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여행 문의나 이런 예약을 받는다고 해서 전화를 해봤거든요. 없더라고요. 자리가 없습니다. 왜? 뭐 없더라고요. 끝났습니다. 아니, 아직 비행기가 날라나지도 않는데 자리가 없어요. 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광고로는 행사도 많이 하고 가격도 싸게 하고 이런 게 많이 뜨길래 전화해봤더니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우리가 이제 천 편 이상의 항공을 취소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큰일 났다. 이거 항공주가 빠지는 거 아니었는데 올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몰리니까 관자탑에 직업도 없고 지금 사람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오다 보니까 지금 수요를 충전 못해서 결항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진짜 여행이 급증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여행 관련주가 움직였는데요. 같이 한번 여행 관련 ETF를 보시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웨이라는 ETF입니다. 어웨이. 이게 여행 관련 ETF인데요. 딱 보시면 1차 작년 겨울에 코로나19의 폭증과 완화. 네, 끝났다. 네, 끝났다고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였다가 갑자기 웬일입니까? 델타 문화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폭증과 완화를 보이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노동력 부족 나와주면서 항공사에 관자탑에 사람이 없다든지 해서 지금 결혼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빠졌다가 지금 네 번째에 다시 한번 시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번째에 어떤 게 악재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 나왔죠. 코로나 오메가가 등장. 폭력 없죠. 델타, 세타, 남다라는 게 있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많은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변이바레스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은 그냥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병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커서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다시 한번 락다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소상공이 다 죽습니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네 번째 상승이 진짜 상승이 아닐까라는 게 월가의 시각입니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너무 무서운 것 같아. 타기가 무서워. 타는 순간 걸려버리면 못 내리잖아요. 못 내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트라우먼은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여행에 대한 수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렸죠. 알겠습니다. 콜락스가 바로 그런 기업인데요. 보통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급증한 기업입니다.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때 락스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락스를 만드는 거. 락스는 특정이 있죠. 특성이. 한 번 사놓으면 무지하게 오래 쓴다. 유효견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소문에 의하면 이때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주가가 30% 올랐는데 그때 사놓은 락스가 아직도 집에 많이 쟁겨져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적당히 사시지. 얼마나 많이 사셨으면. 또 유효견이 없는 것도 좋은데 그건 넘어갑니다. 또 희석해서 꼭 희석해서 보니까 조금만 써도 계속 물을 타서 쓰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아직도 쓰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기업은 딱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에 2.63달러가 EPS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냐. 1.21이에요. 반도 안 나온네요. 반도 안 나옵니다. 매출 역시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제품은 안 쓴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커졌을 때는 많이 급증했지만 올라가 많고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정확하게 만약에 어떤 분이 한 1년 반을 자리를 비우면 주가가 다 제대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런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는 구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걸 가져갈 만한 이유는 뭐냐면 50년 동안 배당한 인상안. 배당 귀족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 좋은 주식이니까 실적이 증가할 거니까 투자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막스는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JP Morgan CS가 이것 때문에 콜라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이거는 일단 주가가 올라갈 만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1ps가 1.03 전망했는데 1.21 나왔으니까 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상보다 절로. 주가는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약 4, 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갑자기 갑자기 JP Morgan CS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습법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올라가는 건데 찬물이 끼워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은 딱 이겁니다. 중립에서 비중 축소. 즉 매도라고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도네요. 지금 현재까보다도 낮네요. 네. 낮습니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더 빠져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유가 노동력에 대한 부족, 운송비 상승. 다 아는 내용이죠. 비용 증가. 이런 것들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주식을 팔라는 것도 의견을 냈는데 대부분 다 어닝콜트 나오는 게 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동력 부족, 운송비 상승,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이런 거 서플라인 체인 문제. 너무나 정해진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뻥이 아는 내용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연약을 받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도. 에이비스 버짓이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허츠 때문에 이득을 본 건 테슬라가 아닙니다. 에이비스 버짓이다. 에이비스 버짓이죠. 왜냐하면 미국 내에 있는 렌트카 업체 상장한 기업은 허츠 아니면 에이비스 버짓이었습니다. 허츠가 폭망하면서 얘들이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4배가 올랐습니다. 이 렌트카 업체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빌리는데. 혹시 기억하시죠? 제주도에 차를 빌릴 때 원래 되게 쌌거든요. 그게 엄청난 가격이 올라갔고 엄청난 천정보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걸 다 가져가는 거죠. 제가 엊그제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제주도 비행기가 그냥 있었는데 요즘에 조금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서 호소하실 정도니까 그렇겠죠. 제가 알기로 소형차였는데 갑자기 차종은 생각 안 나고요. 모델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한 2, 3만 원이면 하루에 썼는데 십 몇 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진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에이비스 버짓이 다 독단으로 독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진짜 크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얼마나 좋아지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1달러였어요. EPS가. 지금 10달러입니다. 10배가 올랐네요. 10배가 올라간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매출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매출이 딱 2배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가장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주인데 허치라는 기업이 없어지자마자 독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작가가 올라온 거고요. 실제 에이비스 버짓은 상당히 혜택을 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배가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올라온 겁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에이비스 버짓이 심벌이 카입니다. 카.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아 설마? 이게 2배 올라갈 때 설마 이게 끝나겠지. 그런데 이렇게 4배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발표가 되자마자 했을 때는 이런 기업이 수혜 받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공급 부족 이런 게 해소되면 조금 빠질 것 같은 느낌을 저 같은 사람 계속 받아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계속 올라갔네요. 서치가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작년에 상장 폐지가 됐는데 한 3개월만 기다리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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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렸으면 최소한 밈이라도 해서 올라갔어요. 밈에 대여를 합류하거나. 에이비스처럼 올라갔을 텐데. 아니면 진짜 렌트카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라갔을 텐데 그걸 못 참고 해서 지금 상패가 돼서 넘어가 있는데 아쉬운 분이 되게 많습니다. 어쨌거나 끝났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여행 관련 중 반대편에 있는 게 온라인 교육에서 체크 같은 기업이 있는데 체크 같은 기업들이 사실 집에 있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교육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체크 기업들이 실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요즘 메가스터디 이런 거네요. 그렇죠. 집에서 공부하는 거죠. 메가스터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 지인이 집에서 과외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과외를. 좋은 시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 온라인으로 되고 있는데 온라인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얼굴만 보이지 않습니까? 손으로는 엄청나게 뭘 다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뭘 하고 뭐 게임하고.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핸드폰으로 딴짓하고 있고. 아니 스마트폰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손이 안 보입니다. 얼굴을 보고 얼굴을 멈춰서 있는데 손이 막 움직이는 거죠. 약간 딴짓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그런 온라인 시대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진짜 이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밖에 나간다고 그러면. 굳이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살까요? 집에서? 안 다룰 수는 안 할 것 같아요. 줄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모건 스탠디의 오늘 얘기였습니다. 물론 지적이 못 나왔지만.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좀 빨리 얘기하지. 그래서 일단 투자하기는 하향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비중 확대 중립으로 내렸는데. 목표 주가가 88에서 53까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내렸습니다. 지금보다 약 15% 밑으로 잡은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거의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코로나에 3배가 올라왔다가 지금 반토막 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시간에서 32%가 급락하고 있는 42달러에서 거래가. 저거 보고서 나오니까 30%가 빠진 건가요? 하한가 쳤네요. 하한가 더 쳤 거죠. 하한가보다 더 쳤네요. 일단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펠로톤의 실적이 있거든요. 펠로톤 어떻게 보십니까? 집에서 막 달리고.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실제 한강변에서 달리거나 허드슨강 옆을 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바람을 막고 달리고 싶은 거냐. 집에 달리고 싶은 거냐. 물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서 살 것 같다는 말씀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뜯어서 밖에 탈 수 있을까요? 막 다 뜯어내서 밖이만. 허드슨강 수원 체크하러 갈 겸. 한 바퀴 돌지 않을까. 쉽지 않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제가 펠로톤의 조용히 조언을 구합니다. 조언합니다. 자동차가 딱 자동으로 뜯어서 밖에 탈 수 있게끔 하고. 그게 탈부착 자정을 만들어서. 탈부착에서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타고. 코로나가 끝나면 밖에 탈 수 있는. 그걸 약간 두 가지를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펠로톤 하면 그 앞에 있는 화면에서 여러분 이런 거 하는데. 밖에서 그거 보고 가면 사고 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게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율주행 뭐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여간 제 농담이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런 줌 비디오라든지 펠로톤 체크 같은 온라인 교육회사 이런 것들이 약간 주가가 좀 시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쨌거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반대편에 의형 관련지가 올라오다 보니까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도 애플과 아마 주가가 빠지는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주류 주식도 올라가지만 비주류 주식이 또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져서.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인상적이죠. 그런데 바로 그 비류주 주식을 대표하는 게 러셀 2000주식입니다. 러셀 2000주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대강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중소형주 많이 들어있는. 중소형주니까. 러셀 1000은 시가총액 1등부터 1000등까지 기여를 보시면 되고요. 러셀 2000은 1000 1등부터 3000들까지. 그렇습니까? 1에서 2000들이 아니었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다 얘기 그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1000에서 3000이었습니까? 1000 1등부터 3000들까지가. 정말 작은 기업들 위주로. 조그만 기업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합친 게 러셀 3000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형주가 어제 2.58%가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한번 차트를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트를 원래 분석하지 않는데 러셀 2000지수는 9개월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러셀이 작년에만 좋았고 올해는 사실 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급등으로 인해서 상단을 딱 때리는 모습이었어요.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든 사람이 다 나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얘도 나가려고 그러네. 코로나 때문에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약간 농담을 얘기한 건데. 어쨌거나 지금 박스권 상단에 근접하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중소형주가 올라갈 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형주는 경기에 민감한 주식으로 시장이 건강해진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애플과 아마존이 밀렸어도 이런 것들이 받쳐지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두 번째 이 중소형주 한 번 추세가 전환되면 굉장히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몇 개월은 간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시장이 아주 강할 때 얘네가 뚝고 올라온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러셀 2000이 지수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시장이 정말 강하구나라는 걸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뚝고 올라와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IWM을 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중소형주가 관심이 없으시니까. 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더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8번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는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이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것도 분석하셨더라고요. 러셀이 강할 때 우리나라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이 같이 강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시장이 워낙 강하니까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죠. 중소형주가 갈 때 외국인들이 보면 한국 시장의 느낌이 좀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시장이 좋았죠. 한국 시장.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걸로. 혼자 가지 마시고. 어쨌거나 지금 너무 오래 쉬어서 한국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슈카님이랑 뭘 하든 간에 삼성전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요? 저는 많은 게 중요합니다. 현대전기차도 중요하고요. 주시고 꽤 많이 보여준 걸로.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면 일단은 컴포러스 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이랬고 그다음에 다음 전망이 어떡할 때 많이 나왔던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서프라인 체인의 문제가 있었다. 궁금한.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어렵다. 그다음에 세 번째 쇼티지라는 얘기하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대부분 아마 전망을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세 가지가 포함되는 기업도 있고 두 가지가 포함되는 기업도 있는데 많이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전망치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주는 게 러스 3천이라고 보시는데 러스 3천이 웬만한 기업들 다 통칭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실환한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백미러로 지나가자고 차 볼 때 갈 때 어떤 물건이 사물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프라인 체인 인플레이션 소티지가 지나가고 있다고 보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번 분기까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4분기에는 거의 얘기하지 않을 걸로. 좀 풀리겠죠.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요가 없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서프라인 체인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도 않을 거니까. 누가 옮기는 것도 아니고 옮길 필요도 없고. 사실 안 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소티지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몰리는 거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있다고 좋게 보신 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타임 스케줄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아마 내일 FMC 미팅이 끝나면 일단은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 달에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거의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다음에 6월달 FMC 미팅. 7월달 FMC 미팅. 9월달 FMC 미팅. 11월달 12월달이 이어지는 FMC 미팅 때 그때 금리이사 할 것 같은데 혹시 몇 번 한다고 보십니까. 예상하십니까. 내년에요. 네. 내년에. 이대로 가면 원래는 2023년 얘기했는데 내년말에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한 번. 아주 심하게 두 번까지 한다는 게 지금 월계 전만이거든요. 한 번 하지 않을까. 한 번 하지 않을까. 그것도 내기 할 필요 없겠네요. 내년인데 뭐. 내년 이맘때쯤에 내기 까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어서 적으셔도 모르겠는데. 적으셔도 좋으려고요. 넘어가. 어쨌거나 한 번, 두 번인데. 한 번? 월과 한 번? 심하면 두 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때 결정할 거니까. 여러분들 10월은 없고요. 한 번 잘 보시면서 일정을 좀 붙여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봤으니까요. 장출발을. 종을 칠 때가 됐네요. 오늘도 강하게 녹색병 확팍 올려주시길 기대하셨습니다. 이제는요. 10시 반인데 몸이 반응합니다. 몸이. 딱 끝납니다. 딱 정확하게 끝내셨어요. 몸이 딱 반응합니다. 30초 플러스에서 30초 걸려 끝내셨네요. 10시 반에 왜 몸이 반응하지? 밤인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오늘 11월 2일이고요. 자, 출발 상황이 나왔는데요. S&P500 0.06% 플러스입니다. 다우드 0.06 플러스. 나스닥만 0.11%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나스닥이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테슬라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의 광부압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시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시어가는 게 이상하지라고. 좀 시어갈 때도 됐죠. 좀 시어갈 때도 됐죠. 이건 시는 것도 아니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페이스 조절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시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딴짓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뭔가 악재가 있으면 잘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제가 악재가 지금 안 보입니다. 굉장히 시장이 강한 시장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정보만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호재가 안 보이던데. 미국장에 악재가 안 보이네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현재 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터치와의 계약이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한 5%가량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악재니까 이거 하루 좀 견디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근데 강하다고 느끼는 게 오를 때는 8%씩 오르더니 그거 어떤 뉴스였다 그랬는데 5%밖에 안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런 식이면 남는 장사죠. 완전 남는 장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장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하고 싶은데 얍삽하지 않습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얍삽하다는 건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들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뭐 보시면 되고요. 다시 반등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맵을 보게 되면요. 빅테크, 마이크로스피트, 애플, 구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좋네요. 아마존은 오늘까지 악세가 물론 소폭이지만 아직까지 실적의 휴수 중에서 버텨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금융제가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금융제가 약간 약간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화이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 올라갑니다. 왜 잘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백신에 대한 외출이 급증하는 바람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로더가 갈색병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똑같이 인건비, 운송비 상승 때문에 빠지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만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옆에 있는 포드는 오늘도 올라가는 여기 조그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유가 관련주, 에너지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잠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지고 있고요. 엑슨버빌이 오늘 매도 오겐이 나왔습니다. 매도 오겐을 나와주면서 못 보시니까 50대를 제시했는데 거의 뭐 끄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아이비의 어떤 사이즈를 보는데 큰 아이비가 얘기하면 보통 움직이는데 조그만 아이비가 얘기하면 그래 알았어.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미이견이구나. 너 혼자 해.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연합을 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엔비디아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간단한 기사만 빠르게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화이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자가 오늘 지금 실적이 올라가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 백신, 백신에 대한 강한 수요가 일단 들어와지고 있다. 제가 보기에도 화이자가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화이자 맞으셨죠? 저 화이자 맞았습니다. 저는 딱 압니다. 화이자 맞으신 분들이 훌륭합니다. 진행 훌륭해 하시죠. 화이자 보균자라고는 안 되지. 메이드 인 화이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갖고 그렇게라도 1월 받고 싶습니다. 화이자 받고 힘들어갖고요. 그날 제가 몸사 걸린 것 같다고 밤에 와 있는데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잘 넘어갔다는 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더하머가 오랜만에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더하머가 사실은 나이키 밀러가 굉장히 고전했는데 9% 많이 올랐네요. 지금은 어쨌거나 실적도 좋아졌고 많이 입는답니다. 이 언더하머에 여러분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야 되나요? 거기 물론 많이 입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언더하머 같은 옷들이 안 될 때는요. 백화점에 가시면 할인을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 할인을 잘 안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밖에 나가려고 그러고 뭔가 옷을 입을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언더하머 옷이 있었거든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이제 안 하게 된 다음부터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 안 하시나요? 뭔지 봤어요. 차가 입게 좀 그래졌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바쁘시니까 운동 천천히 하시고 이제 입으면 이제 배가 나와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께는 옆에 옆모습이 보이니까 어쨌거나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폭은 화학해산대가 넘어가겠어요.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에스로더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좀 빠지는 건데 갈색병이죠. 잘 나왔다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플라인 체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줘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가격에 올리면 좋은데 에스로더 자체가 워낙 비쌉니다. 비싸죠. 비싸서 막 올리지 못합니다. 저거 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사는 대표적인 상품이잖아요. 뭐 그날 아니면 못 사죠. 물론 저는 뭐 안 씁니다만 쓰십니까 남자분께서? 아니요. 안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싸다 보니까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모습 보여가지고 지금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콜라 같으면 올렸겠죠. 벌써 100번도 올렸겠죠. 아까 ABS 버젯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7%가 올라간답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주는 기업인데요. 쌓이면 프로퍼티가 시적이 매우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4.1%가 올라가고 있는데 리츠기 어떻게 보십니까? 리츠. 리츠는 이제 거의 회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파주 아울렛, 여주 아울렛 있는 거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의 다 지금 잘 거칩니다. 인권, 저기 임대료가. 거의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리츠 기업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리츠 ETF는 이미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땅값이 그렇게 오르는데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생각한 대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게 회복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가도 올라갈 거고 임대료가 잘 될 거고 부동산 개발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관한 이연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행 관련주 같은 것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 같은 거 잘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보니까 상해가 다쳤다면서요, 디즈니엔드가. 네. 한 명 확진자 나왔다고 잠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명이요? 한 명이라고 합니다. 한 명. 아까 이제 들었습니다. 2부에서. 한 명을 제가 믿을 수 있을까? 베이징에서 4명이 나왔다고 18개 학교가 휴가를 했다고.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딱 할 건데 올림픽이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디즈니엔드가 만약에 좀 더 나아지면 다 나와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본다고 하면 그런 관련 계획들이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클로락스도 아까 말씀드렸고 체크도 말씀드렸고요. 다 말씀드렸네요. 이런 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3부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섭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글로벌라이브와 함께한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한국 시장은 좀 나름 강했는데요. 중국 시장은 조금 약했고 미국 시장은 지금 보합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이 상당히 며칠 좋았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뭐 오른 거에 비하면은 5% 정도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거쳐 지나가는 순간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 1부에서는 미래생증권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이 과창판 다음에 새로운 신산판이라는 새로운 판을 열면서 베이징에 거래소가 생길 수 있다. 증권거래소 생길 수 있다라는 새로운 뉴스를 전달해 드렸고요. 2부에서는 찔링 중국 투자 전문가님과 여러 가지 중국 주식들에 대한 어떤 생생한 뉴스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거찾기식의 내용이 아니라 왜 이 주식에 빠졌고 올랐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융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투자했죠. 융기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이름도 그게 아니다. 라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된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3부 미국 주택의사 장호석 본부장님은 올해 지금 러셀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이 있지 않냐. 조금 더 강세 시장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니까 그걸 떠나서 항상 행복한 여러분의 한 해 마무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였어요? 건설회사,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